안녕하세요. 팔레용보무종기의 판변TV의 박한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팔레용보 형사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가중처벌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4월 23일이고요. 학교부로 2023도 2358 등 판결입니다. 성폭력처벌위반의 장애인보호자 가늠으로 처벌된 거고 피고인은 하고 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민간단체 소속의 활동지원사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을 나가는 거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성이었어요. 동성이고 나이가 50대 정도 되는 동성이었는데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7개월간 성폭력 및 폭행을 한 겁니다. 이 피해자가 여기서 두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노트북, 웹캠 녹화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피고인을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의 문제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보호교육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통상적인 범죄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장애인활동지원을 업무를 하는 민간단체 소속인 피고인이 민간단체가 장애인보호교육시설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가중처벌되는 장애인보호교육시설에는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할아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설, 그 어떤 단체나 조직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시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동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장애인보호교육시설에 해당하고 그 소속인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는 결론을 내린 거죠. 즉 이 사건은 장애인보호교육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결될 경우에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을 지원한 단체나 시설의 종사자도 가중처벌되는데 이게 장애인보호교육시설의 정의에 비추어서 활동지원사, 지원사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중처벌한 원심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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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